이 팀을 대표해 윤 감독님의 아이차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선수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정말 짜증나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라여募릴日을 보낼 수 있고 하지만 세라든지 선수들과 기존의 일관이 선수들에 그런 파워크를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안의 우여기 다시 살아가서 그리고 여러분이 큰 소망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 seek 뭐가겠죠 정말 올해의 클럽하우스보다 생기면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반대로 보산대가 너무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케관이가 더 많고 팀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싸우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싸우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여기 뒤에 있는 선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응원을 해 주신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후반기에 보여주셨던 그런 경기의 목적을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위장에서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후반기에 보여주신 모습을 앞으로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과 같이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장에서 모두 선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높은 결과가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자신과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이 스타디아에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는 정말 명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클럽에서 몇 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 클럽에서 가장 유명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타이틀 필요가 없어서, 저희 선수들의 힘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독특한 선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선수들만큼은 타이틀을獲得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만큼은 낫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천왕계도 남아있고, 저희 선수들 지금 마음가짐이 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눈앞에 있는 천왕계부터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로사키, 텐동파이가 남아있습니다. 선수들은 굉장히堅い 결과를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텐동파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여러분, 뭔가 제가 컴퓨터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congress taraf에게도 써 présence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고맙습니다. 우리 Alle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우를 말씀해주세요. 인간을 많이 저어주시고, 여러분께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